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휴마시스입니다. 휴마시스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. 역시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. 한 분은 이거는 단기 모멘텀에 불과하다라는 의견 엇갈리는 의견 주셨는데 휴마시스 오늘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중권 서초중앙피비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시청자분들이 우리 전문가 분들도 한복을 좀 입혀달라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다음 추석 때는 저희가 한번 고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장가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. 저요? 가긴 할 텐데. 일단 휴마시스 얘기하죠. 휴마시스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? 길건우 연구원님 웃지 마시고 소개해 주세요. 알고는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지금 미국 향 코로나 항원 진단 홈키트를 셀트리온에 한 1300억 정도 공급한다라고 수치가 나와서 그런데 휴마시스 기존 매출 대비하면 거의 300%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약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여서 실질적으로는 2분기 때 실적이 아마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 21일에도 브라질에 신속 진단 키트 64억 원 정도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. 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실은 얼마 전에 코로나 검사 치료를 오미크론 체제로 전환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전환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가 잠깐 동안은 수혜를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검출율이 50% 넘어가는데 그 전에 유행 정점 찍고 있는 미국, 프랑스, 영국, 스페인. 여기 보면 기존의 델타에 비하면 거의 10배 이상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. 이거를 사실 한 번에 우리나라에서 다 소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PCR 검사가 하루 최대 70만 회 정도밖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바꿔서 고령층이나 기저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PCR로 하고 왜 대상은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. 그래서 수요가 한동안은 그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ST바이오센서나 휴마시스나 레피젠이나 다 그런 흐름으로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휴마시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? 네, 일단 확진자 역대 최대고 거기다가 자가진단 키트 얘기가 나오면서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또 대통령도 하시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어떤 수요 부족과 함께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한 점 쪽에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이런 확진자 수 사상 최대 단기 폭증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부각받는 종목입니다.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이슈가 나왔을 때 좀 강했던 측면. 특히 지금 같은 또 시장에서 약세가 뚜렷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또 그래도 좀 대피처를 찾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.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보다는 계속 또 꿈틀거리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여기서 또 단기적으로 고점을 만들고 매출될 또 흐름들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면 추격으로 매수해서 들어가는 실익보다는 차라리 그냥 트레이딩 정도만 대응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휴마시스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일단은 최근에 모멘텀 받아서 좋은 상황이다라는 건 인정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주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거 트레이딩 정도로만 생각하자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이 의견을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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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